우리 지금 바로 왼쪽에 사람 있대요 알린다 우리 주택이 열린 소지 대부국을 위한 연구 안전지대 안이다 곧 시끄러워지기 곧 위하네 위하네 옥상하나 옥상하나 둘둘둘둘둘 옥상둘 여기여기 네 어차피 쟤들 위에서 내려와야 돼 이 쪽으로 간다 번과 걷 쥐수다 위에 둘 위에 둘 여기도 내꺼니 이쪽에 둘 이동한다 확인하기 받아 방어 못 깼어 교시지역으로 간다 받아 방어 못 깼어요 응 헤드 땄어야 되네 우리도 가야 돼 가스가 온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거 잡을께야 내려올거에요 마지막 기회다 인물을 완주해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3명이지만 방탄 방탄부터 먹어요 얘네 3명이네 어 공격당한다 공격당한다 답별라 공격당한다 솔직히 2명 2명 2명만 다 건려 마무리해 빨리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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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계속 안 끝나는거에요? 네네 아 아니네 건물이 하나 가졌어 어 저 건물이 있다 저쪽으로 간다 보라가 정면으로 못 가겠다 오우 오우 아 나왔잖아 제가 살게요 잠시만요 갑자 놀랐네 잠깐만요 클린 스톱 스톱 어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주 스타트 어 자 굴러가 entwickelt 어 어디야? 굴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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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릴게요 어 하나 온다 곧 오는데요 제대로 오면 잡죠 잡음 뛰어오세요 갑시다 상점 한번 갔다 가죠 상점 갑시다 한 분 사요 한 분 사요 부활한 게 있어요 희스님 희스님 사요 정찰기 사요 정찰기 사요 그러면 당황왔네 한 분 사요 상점 희스님 공격받년중이다 해포 어 당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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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알아서 사면 할께요 잡았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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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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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먹었어 뒤에 오는구나 좀 보고 있잖아 오류위치 좋네요 정신 주죠 근데 지금만 역시 나정되면 안 돼 어? 밑으로 떨어져 아니 요쪽으로 와요 요쪽으로 헐 방패 있어요? 아 지저 아 이런 아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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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쪽으로 안아 와요 와요 NW 와요 와요 우리 밑쪽으로 와요 네 와요 와요 1층 소리 많죠? 아 밑에 나 있는 거 아니야? 전멸 여기 있어? 위에네요 위에 아 발소리가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.